이 시간에 우리 모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의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역자 우리 또 조장 우리 모든 예비사역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생명 살릴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수와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통하여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하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또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갖추자 아 예 들리고 있어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갖추자 저희 아파트에서는 5월달 되어지면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어져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것도 있어서 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게 칼갈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칼갈이 행사 근데 칼갈이 행사가 뭐냐 이렇게 칼이 녹슬어가지고 또 잘 안 들어서 할 때 주민들이 가지고 온 칼을 무료로 다 깨끗하게 새것처럼 갈아주어서 그 칼날이 다시 써도 더 이렇게 잘 잘라주고 되도록 하고 녹이 쓴 것들이 있으면 또 닦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도 듣고 훈련도 받아서 사역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녹슬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늘 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드려도 감사 감격도 없고 현장을 보고 불신 영혼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마음의 열정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또 도태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단 말씀처럼 날마다 복음 가진 절대 제자는 절대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은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현장, 사역, 모임 등 여러 가지 제안도 따르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너무나도 국가적으로도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수록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이 시간표가 오히려 나에게는 영적인 복음 체질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또 축복을 누리는 언약적으로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24 제자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237 지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 얻었다 그러면 바로 복음을 전할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자는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목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걸 통하여서 스스로 계신 여우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그 인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할 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런 현장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며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또 누가 보금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사명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계속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성경에 목적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보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바로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야 너희를 통하여서 증인의 축복에 바로 뭘 하냐 만민을 통하여서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통하여서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마가복음 또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이 축복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그래서 절대 복음의 체직 날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아가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즉복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가 바로 하나님의 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 언약 성체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서 따라가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서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기여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명자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명을 얼만큼 누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을 얼만큼 어느 정도에 누리느냐에 따라서 뭘 발견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일곱 러미안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성취하셨느냐를 본모로 인하여서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이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광야 운동을 통하여서 잘못된 노예근성인 예체질, 예습관 이것들을 각인 뿌리 체지들을 바꾸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요수화를 통하여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 요수화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리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말씀으로 주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일하신 이 축복 이 언약의 이 축복은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구원 성취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절대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의 축복 바로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데 요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언약 그러면서 너희가 밟는 발바닥을 너희가 밟는 모든 발바닥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구원 성취의 이 축복에 언약을 붙잡고 승려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봐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저와의 여러분을 하나님께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예수 구원에 증거하는 그 만민에게 땅끝까지 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은요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언약 성취 이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만남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회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계획 그래서 이 절대계획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어?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가 바로 우리의 가까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시간표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행정 238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지역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 바로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고 바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주시는 이것은요 바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재와 사단과 모든 감의 조제세를 꺾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완전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낙심되어지고 또 여러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약의 눈으로 또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정기하게 되도록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언약 안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다음에 가까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하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시냐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그 대를리아에서 올 다이슬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16장 2절을 보면 사우랑이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여우아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우아께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해라 우리가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어떨 때 보면 망박하고 답답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 옆에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지시해 주세요 방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시해 줘요 영적인 레비게이션으로 흐트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장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내가 알게 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기름 부은 자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분들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어져요 사역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성취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성취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안 하겠네 물론 그렇죠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빨리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내버려주고 아버지 이 사역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사무엘생이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말씀에 순정하여서 사무엘이 이세에 거기까지 다 갔어요 그러면서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류를 딱 가고 있는데 사람이 첫째 아들이 딱 엘리압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모를 그러면서 이야 멋지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 보지 말아라 우리가 사역하다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외모 보지 말아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정말 사명자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내가 주인되어지거나 내 생각이 주인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눈이 바로 빈 곳인데요 이세의 가정 안에도 빈 곳이 있어요 이세의 가정 안에도 빈 곳 16장 11절을 보면 바로 마지막 때 아들인 이것은 어디 있냐 현장에 있었고 양치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남들 눈에 가족들 눈에도 별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인정받지 못한 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그 자식들 안에 함께 있지 않냐는 그 빈 곳 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능력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약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지고 간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한 저를 하나님 불러서 다이처럼 불러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의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에 가정 안에 빈 곳 사역 안에 빈 곳 교회 안에 기관 안에 집분낮에서 비어있는 그 빈 곳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안에 고하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3회를 통하여서 3회상 7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미스바 운동을 했잖아요 미스바 운동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 회복해하는 것 우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낮은 심 속으로 살아가고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현실을 보고 무수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시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미스바의 운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절대 제자를 찾아나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빈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복들을 바로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자 27자 24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유라굴라 강풍에서 죽음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할 일 바로 로마 보금아 왕을 상대하며 세계를 보금해야 돼 그 언약을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너와 함께하는 자 내게 다 주었다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일인일 교회화를 위해서 품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내 안에 있는 구역 식구들 안에 혹시 상처 가운데 못 나오는 거 연약해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그 어린 초신자 이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함께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주였던 이 연약이 하나님 그 배 안에 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였던 것처럼 내 직분 안에 하나님 내 사역 안에 나의 지역 안에 있는 그 식구들 모두다가 또 그들 배경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그들 배경에 그들의 우선 그들의 친척들까지 하나님 복음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 목표 가운데 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생명으로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흑암의 조제곤세를 꺾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즉복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있는 인만윌 즉복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 인만윌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의 사회견장 속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길 너 두려워하지 말고 노웨이로 가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에 참 많이 받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찬양이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래서 저도 그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맞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사가 그게 나오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계보건마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 나의 기준의 눈 세상적인 기준의 눈으로는요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절대 제자인 후대 다음 성전을 지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거 나에게만 주시는 그 노웨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무도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개인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가서 노웨이 어떠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그 길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체험하고 또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 나의 발이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개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빈 곳 하나님 이 현장 속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길도 없다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만웰로 우리가 역사하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아무 길 없는 곳에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지역 현장에 내 교구 안에 하나님 그 현장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섯 가지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거 하나님 군원적인 축복 완전하신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녀에 대한 군원적인 축복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축복 이 응답을 이 응답을 하나님은 이곳에 세워주셨죠 하나님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설명자에게 주신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불가학력적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온전히 성취 되어지는 일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언약의 요정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후대 살리고 그러면서 인생의 작품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명자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어지고 절대 목표가 되어지고 절대 말씀이 되어지고 절대 현장 절대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우리 모든 사명이 매일 하루하루가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일 목사님이 이번주 우리 강단 말씀에 그 이야기 하실 결론에 어영부영 하지 말으라고 어영부영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나의 자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대세김질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또 교회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현장에 마음대로 못 간다고 하여서 나의 또 정신 상태 나의 또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 어영부영 어영부영 되지 않나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 앞에서 우리 소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자리고 그러면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맞게 누리는 삶을 사는 사역자입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줌으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죠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오지 너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너의 그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금의 체질을 절대 보금의 체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 손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이 손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이 손을 위하여서 청소하고 이 손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며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에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에는 너희의 마음 너희 생각 너희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근데 우리는 참 지혜롭게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생각을 지혜롭게 안 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사단이 뿌려놓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신은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성김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 그 생각에 선한 생각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돈을 막 굴릴까 오지 물 오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업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 보금의 경제 빚의 경제 다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일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돈 돈 돈 돈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까 이런 영양가가 없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 각자에게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불량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을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절대 어냐 절대 계획 참된 보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 그래서 뭔가 생각과 마음이 다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체질들이 보금의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정말 구역장 우리 또 지역장님들 우리 조장 예비사역자 모든 분들이 사명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안에 그래서 코로나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웨이라고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런 사람이 어디 어딘가 내가 누구를 만날 건가를 기도로 부리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깐 30초 정도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각 지역에 또 교구에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2, 3, 7일 현장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합심하여서 30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언약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취시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한 것을 믿사오니 성령에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곳 하나님이 그러나 보시는 빈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길을 만드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여셔서 생명권을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지로 아버지의 직장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영육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정말 원전하신 계획이 성시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증인의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누리게 하시고 인만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네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또 영육에 준비되어져서 끝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영적인 군사로 힘있게 아버지 현장을 정복하며 복음으로 살리며 아버지의 복음에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오직 복음 안에 생명관리 주님의 귀한 입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증인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머무시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의 언약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인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버지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있는 현장과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직분과 교회 안에 모든 직장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크리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절대의 제자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